뭐죠? 언니, 선물 봤어요? 형부 요즘 자꾸 늦으신다면서요 이럴 때 확실히 잡아야죠 섹시하게 섹시하고 싶어요 섹시하고 싶어요 여보, 이거 어때요? 당신 왜 그래, 어울리지 않게 당장 벗어, 천박스러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소멸 받아서 한번 입어본 건데 벗을게요 아, 아, 왜 하필이면 그래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려 깨버릴 거야 전 대단하지 않겠네 전, 스탑, 개그린 구 참, 스탑, 개그린 구